안녕하세요 더스타즈입니다 영남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이렇게 OT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잘 모르시죠? 저희 작년 10월에 데뷔한 신흥걸그룹 더스타즈라고 하는데요 방금 들려드렸던 곡 조금씩 조금씩 이라는 예비도 좋아해요 저의 서브곡이었고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가 10월달에 데뷔했던 타이틀곡 그대가 좋아요 들려드릴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노래?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사 알려드리면 그대가 좋아요 떨리는 맘 설레임 내 가슴 가득 그대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죠 이렇게 멤버분들이 방금 불렀던 부분을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먼저 불러볼게요 그대가 좋아요 떨리는 맘 설레임 내 가슴 가득 그대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죠 네 이런 곡이에요 좋아요가 포인트예요 다른거 기억 안나시면 좋아요만 많이 많이 따라해주세요 노래 어때요?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저희 타이틀곡 그대가 좋아요 들려드릴게요 예